오늘 2001년 10월 1일 빨간 거 오늘 2001년 추석 중에서 두 번째 날인데 추석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바로 추석 날인데 넘어갔고 2일로 넘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세 쌍의 부부가 모여서 아주 진짜 사기 등등 아니 화기애애하게 쫙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남자들은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노래를 못해갖고 돈을 만원씩 이렇게 딱 벌어가지고 여기서 이 노래방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3만원을 점잖게 갖는 거거든요 목소리 듣는 거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이거 딱 이거 3만원인데 여기도 딱 넣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오 잘하시네 오 잘하시네 잘하시네 몇 점이냐? 78점 점수가 잘못 나왔죠? 잘 나왔어요 50점이면 되는데 많이 나왔어요 점수가 너무 이상하죠? 말도 안 되죠? казахстан 점수가 늘어난 점수가 늘어난 점수가 늘어난 점수가 늘어난 점수 없는 linkedin 점수가 늘어난 틀리니까 초조해하는 음악 너무 초조해하는 음악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안 돼 돌아서서 웃고 박수 왜 이렇게 웃어 박수 75! 아까 몇 점 했죠? 76! 78! 76! 8! 78! 야... 당시에 점수도 안 나왔어. 75! 75! 하하하하하하하하 소감 좀! 소감 좀! 한 마디! 한 마디 살겠다! 야, 이거 많이 힘들어요. 형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억울합니다. 너무 억울. 하하하하하하 억울합니다. 어떻게 해, 남편 소감은요. 아뇨, 아뇨. 정확한 심사입니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 그 끝이 어떻게 보면 너너들 이제 마음이 넘어 지지 않는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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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잊지 않는 마치 Ito 정말 자 점수를 한번 보실까요? 노래 점수잖아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표정 좀 완전히 벌레 씨부터 나 이런 점수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이거는 이 교수가 이거는 이 교수가 이거는 제가 대전에 있는 우송정보대학에 3년 동안 겸임 교수를 있었습니다. 그 제자로는 그룹 신화의 이민우 군, 또 VOS의 김경록 군이 제 제자인데 대전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하니깐 거기서 그 당시에 자주 만났죠 그때부터 저를 계속 교수 교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교수가 잊혀진 계절을 안 불렀어 우리 자기 18년만 안 불렀고 나도 안 불렀어 이제 담배 이제 담배 내가 다 죽을게요 이 화장실 커 내가 다 죽을게요 내가 다 죽을게요 이영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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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외 이영티비 이영티 이영티비